아스탈라 미스탑 48카운트 투월 인터메디에이트 레벨이구요 퇴근은 없고 한 번의 미스탑트가 있어요 스텝 할게요 텍션 1 오른발 포워드 스텝 왼발 포워드 스텝 하면서 패스 오픈바디 1시 반 방향 오른발 백볼 크로스 백볼 크로스 백볼 크로스 어라인드 이블리 턴 다시 2시 반대 방향 사이드 터치 파워드 1 2 3 4 5 6 7 8 섹션 2 왼발 크로스 백 왼쪽 사선 뒤로 백 크로스 백 두게 더 왼발 포워드 스텝 왼쪽으로 4분에 인턴 하면서 히치 힌트 쉿 오른발 사이드 하면서 히트 펌프 왼쪽 오른쪽 홀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발 크로스 볼터 풀터 날 거에요 왼쪽으로 4분에 인턴 포워드 스텝 볼 스텝 볼 스텝 볼 스텝 홀드 오른쪽으로 트리플 풀터 오른발부터 오른발 왼발 오른발 카운트 카운트 1 2 & 3 & 4 & 5 6 7 & 8 섹션 4 트리플 스텝 왼쪽으로 사이드 투게더 인플레스 오른발 사이드 투게더 인플레스 왼발 포드락 리커버 왼쪽 이블리 턴 포드 스텝 락킹 체어 포드락 리커버 락백 리커버 카운트 1 2 & 3 4 & 5 6 & 7 & 8 & 섹션 5 오른쪽 롱사이드 스텝 비하인드 리커버 왼발 롱사이드 스텝 터치 오른쪽 사선 뒤로 백 터치 폴드 왼쪽 사선 뒤로 백 터치 오른쪽 사선 뒤 백 터치 파운드 1 2 & 3 4 & 5 6 & 7 & 8 섹션 6 왼발 클릭 포인 폴드 왼발 폴드 오른발 웍 웍 오른발 아웃 백 포스터 스텝 왼발 백 투게더 포드 스텝 카운트 1 2 & 3 4 & 5 6 & 7 & 8 풀 카운트 1 1 오른발 1 2 & 3 & 4 & 5 6 & 5 6 & 7 & 8 6 & 7 & 8 1 2 & 3 & 4 & 5 6 & 6 & 6 & 6 & 6 & 7 & 8 & 1 2 & 3 & 4 & 5 6 & 6 & 6 & 6 & 6 & 6 & 6 & 7 & 7 & 8 & 1 2 & 3 & 4 & 5 6 & 6 & 6 & 6 & 6 & 6 & 6 & 7 & 6 & 6 & 7 & 8 & 1 2 & 3 & 4 & 5 & 6 & 7 & 8 & 1 2 & 3 & 4 & 5 & 6 & 7 & 8 & 1 2 & 3 & 4 & 5 & 6 & 7 & 8 & 1 2 & 3 & 4 & 5 & 6 & 7 & 8 & 1 2 & 3 & 4 & 5 & 6 & 7 & 8 & 1 2 & 3 & 4 & 5 & 5 & 6 & 7 & 7 & 8 & 1 2 & 3 & 4 & 5 & 5 & 6 & 7 & 8 & 1 2 & 3 & 4 & 5 & 5 & 6 & 7 & 7 & 8 & 1 2 & 3 & 4 & 5 & 5 & 6 & 7 & 7 & 8 & 1 2 & 3 & 4 & 5 & 5 & 6 & 7 & 7 & 8 & 1 2 & 3 & 4 & 5 & 5 & 6 & 7 & 8 & 2 & 3 & 4 & 5 & 5 & 6 & 7, 8,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.